여기 두 명이예요? 여기 두 명? 비싼다 비싼다 여기 두 명? 나이스 설마 레드존이 죽는거 아니겠죠? 설마 나 차 있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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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보급 좋은거 먹어야 돼 있었으면 죽었다 조금만 늦게 올랐으면 죽었다 역시 스트리머 스트리머 레드존 절대 안 맞습니다 내가 그걸 몸소 실천하고 있죠 왜 먹을게 안 나오니? 음료수 자판기요 왜? 오 이랬물이야 풀템 아 풀템 자판기 진짜 구상 분대라도 주세요 풀템 자판기야 이게 뭐야 오늘 요즘 레시 가면서 스트리머 하겠다고 검사 달라고 하던데 곤란하다고요 건전한 롤을 하라고 하십시오 게임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서 안녕! 하고 애들한테 인사만 해도 아! 아 인사 마음에 안 드네 나 던짐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아 님 인사 왜 안 하면 던짐 던진다고 해서 뭐라면 아! 나감 정말 우리 친구의 인격 발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게임입니다 리그옵 아잇! 자판기요! 자판기요! 아잇! 드링크가 9개요 하나 더 먹으면 10개 되겠네 드디어 드링크만 나와서 던짐 수고 너무하다 진짜 드링크 말고 자 진짜 좋은 게임이요 리그오브레전드가 부모님 안부도 물어줘요 거기에 효자들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안부를 묻다 못해 다른 사람 상대의 부모님 안부까지 묻는 정말 착한 아이들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안부까지 불어온다고요? 어 효자를 넘어섰는데 거의 어 차온다 저 차 터트리 각 수중도시 들어가는데 받으러 오는데 뭐지? 저기 왜 세웠지? 어? 브스스? 브스스함 보여드리는 각? 어디있지? 어디있지? 어머 저기에 왜있어? 화염병이 쓴맛을 보여주면 내려오시려구요 내려오지 마시구요 이상한 놈들 참 많아 오른쪽에 차 이 앞에 저희도 봤죠? 저기 가나? 어느 장면을 65 blonde 2 3 2 1 2 2 3 2 이거 소음기 낄까요? 소음기 끼자 마시멜로우 라인에 들어가야겠다 부스스의 미래가 보여줘야겠는데 존버 존버 부스스 딱 좋네 제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굴바사이에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수리탄 닦긴 한데 비추어라 와 부스스 너무 빡치죠 한번 당해보면 아실거에요 부스스 이렇게 당하면 너무 빡치건데 내 앞에 오토바이 세웠죠 아 이걸 그냥 간다고 아까 타고 온 놈이 여기 한 명 있었는데 그냥 어디갔지 처음 오토바이 타고 사라졌네 그러고보니까 그냥 어디갔대 아파트에서 다 보이는 자리 이쪽은 저쪽 집에서 다 보이는 자리 저쪽 집은 집대로 쌓아오느라 바쁜듯 아 팔각정에서 너무 잘 보이는 자리인데 여기 지나갈 때 팔각정 2층에 있네 저거 저거 누구 붙었다 팔각정 8명 나왔거든요 팔각정 1대1 내 자리 센터네 괴풀 머리 터졌죠 여기 뒤에 한 명 있고 이쪽 라인에서 싸우고 있고 파격정에 한 명 내 뒤쪽으로 들어온 애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는 클린해요 이쪽은 클린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거나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싸우는 애들 다 들어올 거고 그 팔각정에 한 명 지금 6명 파악해야 되는데 팔각정 한 명 저쪽 한 명 파악됐죠 4명이 저쪽에서 싸우고 있을 거예요 느낌상 그렇게 때문에 제 자리는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죠 이 앞에 언더까지 있어요 언팸을 끼고 나중에 싸울 수 있는 돌까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팔각정이 이쪽에서 넘어올 애들 억으로 다 끌어줄 거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애만 제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돌아오는 애가 있을 게 있긴 아닐 텐데 잘 없을 거예요 5명 저쪽 카우빨도 직접 봐 저쪽으로 돌잖아 카우빨 소음기 카우빨 소음기 그러면 저기 있는 애들하고 지금 싸울 거예요 봐봐 미니 14가 쏘네 야 이걸? 또 팔각죄 한 명 저 유에이지 쪽에 한 명 저쪽 유에이지 한 명 화염병으로 죽였고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이겠네 제발 제발 이걸 치는 거 아니지? 죄송합니다 한명 저기 저기 유에이지 제꺼거든? 제가 어디로 갔을까? 화염병 던져서 죽인 저쪽일까? 유에이지 맞나? 확실한가?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확실한지 모르겠어 확실하게 한명이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저거 아니야? 맞네 저거다 저있네 요 앞에 누워있네 어휴 뭐지 으악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